렛츠 플레이 애니 캐릭터 유원 캐릭 뭐할까? 추천받습니다 드라곤오프, 기스, 데빌진, 라스 아 너무 경쟁이 심한걸? 아 쿠마 쿠마 아 입찰 노멀진 1,000달러 땡큐 베리머치 다음 입찰 없나요? 얼마 안남았다 노멀진 가게 생겼네 아 3,000달러 미게 위헤브 원미닛 레프트 3,000달러 돈이 아니라 해달라고 쏘잖아 그럼 해야지 안합니까? 성의가 있는데? 돈이 아니라 저런 마음이죠 미게를 내가 까먹... 아니 펜더요 펜더 오마이갓 펜더 5,000 캐시 아니 잠깐 유튜브 팝콘라 만원 레이차오블라 5달러 더 레이차오블라 가야겠구만 레이차오블라 열심히 해볼게요 파도가 드라는 좋아보이고 린은 그냥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도세일 드라곤오프 있을까? 아니 파도 그걸 이제 기다리셨다니 드라 좋다니까 좋죠? 좋다니까 드라 하자 그 리 구리다니까 니가 더 안좋아 이거 봐 약하잖아 이거 봐 드라가 더 좋아요 드라곤오프 배럴 캐릭터 오케 아 리 할게 없어 영각이 없잖아 이거 어설트도 없고 리드프레임도 없고 아 쉣 요즘 사람 너무 잘해요 지금도 게임 끝물이라 사람이 잘하는 사람밖에 없어 연말이잖아 진짜들만 남아있다고 마치 이거는 스타크래프트 원이야 1대1 투혼 진짜 초보만 전적 3000승 5000팩 어 아니 유튜브 고음 쿠마 해줄 수 있나요? 아 쿠마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리 차오라면 조금만 하고 쿠마 가겠습니다 땡큐 베리머치 돈이 최고가 아니라 마음이죠 어이 안죽었어 아이 비 콰이어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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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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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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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콤보 뭐냐 파도 불러와 콤보 뭐야 스윗 아 쿠마 근데 제가 보이시나요 삼승이야 말 iTunes 룰러 쿠마 진지하게 해보자 철권하면서 한번도 안해본 캐릭터 제가 쿨마로 해볼게요 아 나 진짜 근데 나는 얘를 아예 몰라 시리즈 내내 해본적도 없어서 아 뭐해야되냐 이게 끝 아냐? 아 나락! 나이스 나 살면 어떻게 하죠? 나 살면 어떻게 해 How do I do this shit? 아 디왼손? 아 오케이 오케이 쿨마가는 파크를 많이 하더라고 아 쏘리 아니 상대방도 딜캐가 만만치 않아요 바꾸지 않죠 너희 벽업박이 뭡니까? 벽에서 뭐해야되지? What do I do? 쿨마? 그냥 헝팅은 양발이야 양발할게요 그냥 양발이라니까 오케이 아니 오토가드 아니였어? 오토가드가 아니야? 왜이럴? I understand 레드라냐 아니면 내한대냐 레드냐 내한대냐 레드 안써? 레드 모델을 모르는것이도 있어요 레드를 모르나? 내가 먼저 어 좋았어 렛츠고 아이고 아이고 또 고맙습니다 또 대련비를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쿠마 조금 승단 좀 하고 드라 해요 조용 어 트래쉬 콤보 데미지 드라보다 카네가 나이스 오 쿠마 100개씩 진짜 좀 있어 보인다 루킹 쿨 쿠마가 그냥 원잽이랑 앞잽이 다르네 어 원잽 원잽엔 포워드잽 디프런트 원잽은 뭐냐 왜 있는 거냐 이거 원투가 있구나 귀엽다 아이케 오 루야 우쌰 우쌰 우와 나이스 더 퍼 완벽했네 올때 한번 포켓 포켓 준비 이얍 콤보 데미지 트래쉬 피치미 콤보 오 오 오 아 아 오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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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쿠마 귀엽 귀엽다 그랬때 멍청해보여 나이스 나이스 누가 아까 양손 양손 하라고 했는데 아 압양손 압양손 티저스 티저스라 해야지 그렇지 히 히 히 히 히 히 와 나이스 좋았어 아이오 레이저츠 아이오 왓더즈 시발민 굿모닝 유컴 코리아 에브리모닝 유세이 유얼 네이폴후드 유세이 유캔세이 오케이 얼소 굿라이트 시발 제이디치알 아 노노노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아 그런건 아니고 근데 여기까지 우리암 그렇지 진짜 여기까지 나이스 폼보 어? 좋았어 이프 서먼 페이유 원밀리언 달러 투 온리 플레이 쿠마 우즈 오 맨 온리 쿠마 아멘 히스 큐트 온리 원밀리언에는 그런가 그럴걸요 쿠마하고도 남네요 평생 쿠마했습니다 아이오두 택 밀리언 앤 유케임 아이오두 택 밀리언 앤 퀴 테켄 우쌰 오오 쿠마가 다리 짧아서 저기에는 뛰어가 저 짧은 거리를 나이스 쿠마 쿠마 여기까지 하고 드라 대령 갑시다 어 리를 내기 let's go 또 하나 워스테랑 아니 드라 잘하는거 같은데 뭔가 티 나는데 이게 답답하다는거잖아 이 과정이 그치 잘하는데 아니 오토로 잘하는데 드라 하자 일단 게임을 할게요 let's play more ok I'm teaching this guy 이럴때 어스틀지 말라고 뭔가 프레임이 나왔다 그러면 드라 하는 초보들이 어스틀 각이다 하고 이렇게 박아버리는데 시계가 너무 잘 털려 그렇게 이렇게 싸우라고 이런거 아 저것도 안좋아 안다쳐 그래서 저것도 필드에서 쓰는게 아니고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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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드라 처음에 쓰니까 어스틀 피해지는 각만 알면 되겠다 일단 한판 해보고 그만좀 해 좀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이거 또 뭐야 난 뭐해 그만좀 쏴 어스틀 아니면 저걸 왼발 쏘는구만 무조건 왜 헉 헉 헉 아 플리 데엣스 뭐하냐고 잘하고 있었잖아 원팁 쓰고 외너덮 쓰고 나를 갉아먹고 오시잖아 이것만 안쓰면 된다니까 이거 어스틀만 쏘서 망한거야 이게 근데 드라 처음 하니깐 어스틀만 각이 안보여서 그럴 수 있어 좀 줄이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세요 잘하고 있었잖아요 잘하네 이렇게 끌어 잘하는구만 여기서 답답하다고 어설틀 쓰는 순간 드라는 끝이야 그렇지 잘하는구만 잘하는구만 아 고민이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쏘지 말라고 어설틀 영각 쐈죠? 벽에서 쏘지마 영각 이렇게 망해 내가 이렇게 상대가 부라처럼 숲사한게 있으면은 기다릴거 아냐 저 영각을 벽에서 어설틀 쓸 때는 언제냐면은 왼허퍼를 히트했을 때 저런 상황에서 히트했을 때는 영각 답답하잖아 뭔가 어설틀을 왼허퍼를 때리고 대쉬해서 쓰던가 그런 식으로 못피하게 불자를 저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좀 내가 미는 느낌으로 벽으로 그렇지 불자를 바로 쓰지마 왜냐면 필드에서 이게 잘 안맞아 보단들은 어차피 짧기도 하고 인스크가 좀 있달까 그렇지 여기서도 한번 쏴줘 이렇게 바로 바로 쏴줘 이렇게 백댓 시간 깨라 잘 맞거든 어설틀을 좀 이렇게 때리고 이득을 쏘라고 이렇게 이거 뭐야 어설틀 안쓰고 아주 좋았어 이거 바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어설틀하면 쪽 앉아있다가 원잭으로 끊어줘 포인트가 내가 웬허퍼를 썼어 상대가 미끼를 덥석 누른거야 아니 웬허 포인트가 막았다 내가 플러스 프레임 여기서 어설틀 아니면 영각 아니면 웬허퍼도 박아버려야지 근데 그거 다 횡에 털리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횡 안기 이런 걸로 영각 흘리고 게임 이기잖아 드라가 맞아 반수기 안기 잡을게 없잖아요 데스에서 때리는 거냐 넘기는 거라고 그 타이밍을 언제 파고 이렇게 하면 맞겠지 이걸 넘겨 이렇게 깊게 어때 이것도 깊게 넘겼죠 죽어 터지죠 이게 드라이 딜레마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이 사람을 배우고 그리고 저는 드라곤오프 제 드라곤오프 제 드라곤오프 스티브? 아니 아니 오히려 스티브하면 본인이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왜 카운터 안나 이런거 아니야 지금 럭키 스티브는 약간 잘하긴 하는데 그게 없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캐릭터 지금 어중간해 본거만 본거야 마지막 3선승만 해요 카즈입니다 리비워드? 어디 리비워드 와가지고 지금 아니 뭘 하고 와야지 이런걸 좋아하네 그래 이런 단타 싸움을 하는 캐릭터를 좋아하네 본능이 저기에 끌리고 있구만 스티브같은거 안돼 나이스 카즈미는 카즈미는 때려치죠 아니 그니까 때려치는게 아니라 아직 리비워드를 어디 아직은 아직은 이걸로 하지 말자 더럽게 재미없어요? 아 재미없지 드라라니까 재밌다니까 드라 안돋잖아요 아니 지금 이 무시무시한 드라가 카즈미를 이기는 보는 모습을 이기는걸 보고도 드라가 안좋다고 드라 아니면은 카즈미 재미없다시지만 기스도 한번 해봐요 되게 안전한 그런 느낌이라 아 기스하기 싫다고 약간 투 디시로 하는구나 여캐랑 그러면은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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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너퍼 쏘고 영각 마렵지? 이렇게 10이 거는데 받아주지 말라고 영각 쏘고 싶지? 이렇게 그러면 바로 월! 이렇게 미끼를 물었죠 아 미끼를 무이지 말라니까 그냥 나오라고 나오세요 미끼를 물지 말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해고만 알겠지만 월바운드가 좋은 캐릭터라 이걸 노려 이걸 좋아한다고 이 상황에 이 공방 좋아한다고 조심해야겠다 그치? 미끼를 물지 말고 미끼또! 미끼도 대어네요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그 횡잡고 싶은 건 알아 근데 횡잡는 거를 기술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도 님 못 때려 님도 반식이 않게 반식이 않게 아주 이러면 나는 뭐해 그쵸? 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불리하다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전 조용히 있을게요 인정하고 게임해야 돼 나도 횡 잡고 싶은데 답답하지 솔직히 횡안게 하면 피해지잖아 그치? 근데 나는 왜 히트시킬까? 이렇게 어폭졌으니까 이렇게 그치? 어설트만 정타이밍에 이런 거 가져왔을 때 딱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망해버리죠 그렇지 못맞아야지 여기서도 나와 이렇게 그렇지 헬로 나와 물지마 또 물었어 미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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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왠오프 하는 거 아니야? 막으면은? 이렇게 미끼 다 미끼야 이렇게 넘기라고 그렇지 나처럼 넘기라고 이거 왠오프 막았다 응애 플러스 프레임 버튼 눌러야지 이게 아니라 넘기라고 불리한 상황이잖아 인정해야 돼 벽이 있으니까 내가 저 들어가 유리한 포지션이다 풀매가 아니라 이제 도네이션으로 알려달라 해주셔가지고 미끼 미끼 뭘까 누나 넘기라고 싸우지 말라고 누르지 마 행복 쭉 땡겨 내가 마요스나 나오라고 나와 행복 쭉 땡겨 그렇지 나오라고 이렇게 그렇지 아 넘겨 넘겨 어 그렇지 여기까지 할까요 벽에서도 그렇고 필드에서도 그렇고 상대가 방어가 되게 좋으면 저 짜증나거든 횡복 잡고 싶거든 근데 그것도 인정해야 돼 내가 이 캐릭터 구조상 못 잡는구나 타이밍 넘겨야 돼 그러면 그거를 잘 보라단부터는 조절을 잘해야 돼 다 스트리 보라단은 다 잘하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일단 파사가 너무 귀여운데 일단 파사가 너무 귀여운데 일단 파사가 너무 귀여운데 왜 안해줘 아니 왜 죄송합니다 쏘리 너무 천린이라 죄송합니다 뭐할지 뭐할지 모르겠네 이게 소중한 존재라 살살 다뤄야 되는데 어렵네 이게 근데 이분은 딱히 내가 뭐 알려줄게 없어 왜냐면은 디바인은 사실 기술 프레임이랑 자기 할 것만 알면 잘 올라가거든 그쵸 엠페러가 이런 부분은 더 어렵지 뭔가 알아도 어려워 보이지 이것도 그냥 하던대로 해 그냥 하던대로 상대 기술 배우고 그러면 돼 내가 뭘 잘해야 되나 그게 아니야 상대 캐릭이 뭘로 날목을 하나 그걸 알면 좋을 것 같아 천린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어? 어? 뭐야 이거? 왓 더 벅? 태켄 베이비 와 콤보 허니 허니 어 나이스 나이스 GG 나쁘지 않은데 들어가는 트리 근서트 잘 쓰시고 상대방 하시는 거 집중하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연 수고하셨습니다 0 두 fields 5 5 6 7